자준몬이 망가락 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왼손 공도구궁 오른손 최저분신도 따라락 따라락딱 이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. 자 그러면 1번부터 다시 해볼게요. 이겁니다. 해볼게요. 준비 시작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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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따라가물 쉽게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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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왼손은 2번으로 나누고 크게는 두 번으로 하려고 그리고 여섯 번으로 다시요 그러면 이것만 이것을 또 연습을 해볼게요 한도 오래 많이 하시니까 자 여기는 여기다 따라 체크하면 따라 왼쪽은 크고 시작 시작 어 엔 엔 엔 엔 엔 엔 엔 엔 엔 나르면, 나르면 나르면 나름을 할 때 구가 나름을 할 때 구가 나름을 할 때 공기같이 붙입니다 여기까지 가시니까 이것만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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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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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니까 이거거든요 말은 쉽습니다 이거거든요 저도 말은 쉽습니다 다시 시작 다시 다시 또 그렇죠 또 한 번만 지금 두 번 하시니까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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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저도 끼닭했으면 좋겠는데 배운게 따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한번 끼닭 해볼게요 여기는 같이 같이 손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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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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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그렇죠 일단 한 마라도 만들어 놓고 따라해보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지금 둠이 막았잖아요 다시 시작 그렇죠 네 한 번 더 네 한 번 더 됐습니다 부타님 시작 네 그거예요 네 아 그렇죠 그렇지 acron 젤이님 시작 그렇죠 예 그렇죠? 그렇죠. 그런 분위기입니다. 바로 선생님. 네. 좋습니다. 네. 네. 그렇습니다. 꼬미님 시작. 변주 치지 마시고. 그렇죠. 그렇죠. 네. 그럼 그 기분이에요. 선생님이 되시니까 됐고. 자. 그거 해서 이제 앞에 앞에 를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. 그렇죠. 편집은 이렇게 되는데. 이건 쪼끝댕면 이렇게 해서 자신동으로 해서 자. 하자. 따라락이 거기서 나옵니다. 하와. 따라락. 네. 따라락. 따라락 할 때. 따라락에서 구공. 둘. 석구공. 자. 어쨌든 해보겠습니다. 따라락. 따라락. 왼손은 구공. 구공 시작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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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됩니다. 예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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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세. 합. 하합. 합. 따라락. 빡! 해보겠습니다. 시작. 이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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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. 이동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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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만 잘 넘으면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넣고 싶을 때 구금을 넣으실 때는 뭐 반대로 하셔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. 이제 손이랑 무용방송에 맞춰서 만들고 하시면 자유롭게 공식에 남은 것도 없고 없습니다. 춤추는 사람이었다면서 다 또 장소를 조금씩은 바꿀다. 하지만 어렵습니다. 요거를 잘 넘어가셔야 자유물이 2번, 3번입니다. 2번, 1번, 2번, 2번, 3번입니다. 2번, 2번, 3번입니다. 2번, 1번, 3번, 3번, 2번, 1번, 4번입니다. 요게 지금 차이들, 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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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때려가겠습니다 다음주까지 진행됩니다. 이것만 연습을 계속하시면 되겠습니다. 잘하셨고요. 다음주 21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